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현재의 집권 세력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진단이자 평가일 것입니다 믿음이 썩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 익숙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4월 11일자 일본의 요미류 시문은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쿼드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이크 슬립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월 2일 날 미국 와신톤의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렸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회담을 진행하면서 미, 일, 한, 삼국의 그런 국가안보실장급 회의였습니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자연합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딱 잡아댑니다마는 저는 어떤 형식으로 간에 미국 측이 한국 측에 그동안 쿼드 참여를 요청했다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국무장관도 아마도 한국의 방문길에 국무장관이 그 바쁜 일정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했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 한국 방문길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정부의 관계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요미우리 신문이 완전히 거짓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훈 실장은 아주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미국 측에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하지만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달라 이 입장이라는 것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4월 11일 날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정인 씨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의 회비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집권 세력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의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정인 씨의 그런 아사히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도 쿼드 참여에 대한 부분을 거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추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미우리 신문은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한국 정부는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서훈 실장 역시 대중국 포위망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서훈 실장이 미국의 북미 협상 초기 재개를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그와 같은 그런 대화 채널을 개설할 의향이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봐서 요미우리 신문이 정보속시동을 활용해서 한 그런 보도 내용이 거짓이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처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는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대해서 공식적인 그런 입장 표면에는 없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4월 10일날 동아일보의 박효목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성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인용이 매우 부정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기사는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요미우리 신문이 부정확한 그런 보도를 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언론 보도보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혜명에 더 신뢰를 두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계자의 혜명처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의 그런 발언이 맞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국내 얼마나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국내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외교 및 국방 정책에 대해서 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지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4월 11일 날 대통령의 멘토로 통하는 세종연구소의 이사장인 문정인 씨는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서훈 실장의 코드 참여라는 것이 거부라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 외교를 펼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문정인 씨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중규모의 국가가 초월적 외교를 펼치는지 그가 말하는 초월적 외교가 양다리 외교인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정인 이사장은 일본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신의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일본의 미국 편들기는 미중 신냉정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도 코드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시적으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어느 부분에 중추를 두고 어느 부분이 보조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국인들은 대부분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면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한시적으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의 긴 역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기여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리한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사적 시각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부분 국민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과 현 집권 세력이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다른 하나는 가치라는 측면 우리가 국가로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가치라는 면에서 미국적 가치와 세계적 가치와 중국적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려 노력해야 되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생각이 있죠 그 생각하고 최근에 현재 집권청의 행보를 보면 좀 다르다는 부분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반중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것은 지난 70년의 평화와 번영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쿼드 참여 여부를 갖고 벌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집권 기간 내내 내치든 외치든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현안을 대할 때 좋은 해법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니까 동맹 우선의 정책을 펼치면서 그 외의 세력들에게 기본적인 협조라든지 아니면 협의라든지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다리 배교라는 어중간한 그런 정책 방향을 견제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쿼드 참여 요청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한 번 정도 파악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쉬쉬쉬쉬 하면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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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